Q. 아, 왜 그러지 말자 Q. 아, 아니예요. 싸구레예요. 아, 왜 그러세요? Q. 넥타이? 어, 사장님. 넥타이가 뭐지? 아, 왜 그러세요? 이거 중국산이에요. Q. 우리 그러지 말자고. Q.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을 받아주세요. Q. 감사합니다. 당신은 더 멋지십니다. Q. 그의 목소리로 우아! 대단하십니다. 시작! Q. 우와! 대단하십니다! Q. 우와, 멋지십니다! Q. 연습하셔야 합니다. Q. 연습을 참고해주세요. Q. 연습을 참고해주세요. Q. 연습을 참고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